오늘은 요통으로 인한 허리통증과 좌골신경통에 쓰이는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통은 현대인에게 자주 발병하는 통증 중에 하나로 요부에 나타날 수 있는 동통증후군을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통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생겨난 것으로 동물과 달리 두발로 일어서서 다니는 사람이 허리에 부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통을 통증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의 하나로 분류되고 전 인류의 약 80에서 90%가 일생동안 한 번 이상은 요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50,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며 노동근로자는 매년 50%가 요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통환자의 30%는 병원을 잘 찾지는 않지만 70%는 통증을 못 이겨서 결국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급성요통 환자의 경우 90%는 3개월 이내에 직장에 복귀를 하지만 다시 증상이 재발되고 기능적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병원에 안 가고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통을 억제하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의장관 출혈과 소화기관의 괴악 및 천식, 과민반응 등의 치명적인 병이 생기거나 후유증이 남기도 하니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요통치료의 부작용적은 천연물질에는 황련과 치자 숙주항, 개달의 산약, 두충 박주가리 갈근, 결명자 창의자 백복령, 소래쟁이 토사자 등이 쓰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치료요법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주가리는 강력한 진통 및 소염효과로 요추간판탈출증과 퇴행성 골관절념, 중풍후유증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 유의한 치료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미 많은 임상보고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박주가리는 여러 치료법이 있는데 뿌리로 요추통과 골관절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통과 골결액 법제 방법에는 박주가리 생뿌리를 캐내어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말린 다음 용량 37-56g의 물 1000ml를 붓습니다. 그리고 대추를 한 줌 정도 넣은 후 약한 불에서 6-7시간 정도 다리시면 되고, 다리넥이 300ml가 되게 농축시킵니다. 이 다리넥은 술과 함께 적당량으로 한 번에 복용하고,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다시 앞에 상술했던 같은 방법으로 다려서 먹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요추와 흉추 경추에 발생한 요통과 관절념 15명에게 1회 복용시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3명을 제외한 12명에게 선후관이 아물거나 붓게 되었고, 현저한 효과는 1명, 호전은 2명이었으며, X선제검사에서 병소가 안정이 되면서 증상과 징후가 점차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골결액과 골관절념의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뼈가 욱신거리면서 심하게 붓거나 동통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주가리는 체질에 따라서 발작과 경련이 일어나고,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복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각종 요통질환에 관련한 서정 및 임상에 관한 처방 비법입니다. 첫번째 허리통증에는 결명자 10g과 뽕나무까지 15g 에셋컵을 붓고, 반이 되게 다려서 수시로 마시면 통증이 줄게 됩니다. 두번째 신허유통에는 녹각을 가루내어 5.625g씩 술과 함께 마시면 치료가 되고, 또는 겨자가루를 물에 개어붙이면 즉혜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허유통은 신장기능이 허약해져서 나타난 질환으로 허리가 시큰시큰하면서 은근히 아프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으며 과로하면 더 심해지는 병증입니다. 세번째는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을 경우 생강을 갈아서 밀가루와 1대2의 비율로 개어 통증이 있을 때 환부에 붙이면 진전이 됩니다. 또는 마름밤 20개씩 아침 빈속공복에 씹어서 먹거나, 가루내어 물에 타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번째 만성요통에는 부추를 다려서 그 물에 청주를 타서 마시면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또는 솔잎 한 줌을 넣고 물 700ml 정도 붓고 끓인 후 설탕을 넣어 복용하면 됩니다. 다섯번째 허리근육 염자와 통증이 잦을 때는 자라껍데기를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한 숟가락씩 술에 타서 하루에 2회씩 복용하면 낫게 됩니다. 또한 개다래나무 열매를 햇볕에 며칠간 말린 후 이것을 다려 마시거나 술을 빚어 마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리쟁이 뿌리를 썰어서 소주에 10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3번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면 되고, 또는 아픈 환부에 소리쟁이를 짓지어 붙이면 됩니다. 여섯번째 좌골신경통과 요취염에는 독고마리 씨앗을 짧게 가루내어 대조가루와 함께 각 2대1로 배합한 후에 하루 한 숟가락씩 1일 3회 뜨거운 물이나 청주에 타서 복용하면 됩니다. 이 치료법은 90%의 유효율이 나타내기도 했으나, 과다 복용시 마비 증상과 호흡곤란이 일어나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